안녕하세요. 오늘은 Safeful of Strangers 64카운트 4월 Intermediate 레벨에 태그는 없고 Restart가 두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 사선으로 도로시 스텝 스텝, 로그 스텝, 힐 스위치 포드 힐 터치, 투게더, 포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보드라 리커버, 왼쪽 1분의 1 셔플턴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싱코페이티드 재즈 박스 크로스, 백, 뒷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보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비버턴, 세중 오른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워크 두 번 왼발, 오른발, 포드만 보 포드랑 리커버, 백, 백 두 번 오른발, 왼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 2분의 1 힌치 스텝 오른쪽 4분의 1 힌트, 왼발, 백, 오른쪽 4분의 1 힌트,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락, 오른발, 백, 왼쪽 사선으로 고데빌 스텝, 힐터치, 투게더,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힌트, 백, 맥시어플, 백, 뒷사이드, 백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락백, 리커버, 삼바 스텝 2번,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포드라,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왼발, 아웃, 아웃, 클랩, 인, 인, 아웃, 아웃 왼쪽 4분의 1 힌트,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보드 스텝 오른발, 보드 스텝, 왼쪽 2분의 1 힌트 카운트 N1, 2, N3, N4, 5, N6, 7, 8 섹션 7, 싱고페이티드 락스 포드라, 리커버, together,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크로스, 백, together, 크로스 오른발, 킥, 볼, 크로스 카운트 1, 2, N3, 4, 5, N6, 7, N8 라스트 섹션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포드라, 리커버, 포스터 스텝, 백, together, 포드 스텝 카운트 1, 2, N3, N4, N5, C7, N8 카운트 1, 2, N3, N4, N5, C7, N8 1, 2, N3, N4, N5, C7, N8 1, 2, N3, N4, N5, C7, N8 1, 2, N4, N5, C7, N8 1, 2,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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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4, N5, C7, N8 1, 2, N4, N5, C7, N8 1, 2, N3, N4, N5, C7, N8 1, 2, N3, N4, N5, C7, N8 1, 2, N4, N5, C7, N8 리스탈트는 네번째 월, 다섯번째 월, 48카운트 후에 있어요. 네번째 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탈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텔트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PACHING